이런 가운데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상점 주인에게 돈 봉투를 받는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. 정우택 부의장은 바로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. 변명이 가관이었습니다.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말로 주머니에 숱이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줍니까? 사양하는 척하더니 주머니에 집어넣더군요. 이거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? 후관무치 적반하장이 국힘의 종특입니까?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중요한 건 사실관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이 논란 역시 한동훈 위원장 앞에 놓인 큰 과제로 보이는데요. 이은정 의원님 어떻게 풀어갈까요? 일단 정우택 의원이 만약에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수사한 게 된다면 저는 일단 경선 지역으로 발표는 됐습니다. 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. 그런데 이재명 대표 참 말이 맞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이거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될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나중에 돌려줬다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. 이 돈 봉투의 원래 원조는 누구죠? 오빠 거기는 해야 돼. 거기 줘야 돼. 너 두 개 줬어. 라고 하는 게 다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?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? 이재명 대표님 그분들은 그러면 제명하셨나요? 그분들에게는 그냥 책임을 지셨나요? 그걸 묻고 싶습니다. 윤간석 의원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어떻게 했습니까? 그리고 이렇게 당내에서 이 돈 봉투 많은 관련된 의원들 지금 누구 하나 지금 당내에서 처벌이라도 했습니까? 저는 그것부터 먼저 우선 하시는 게 당연히 정우태 의원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. 본인이 하신 말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. 제명하셔야 됩니다. 누구를 본인 당에 있는 것부터 우선 하시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. 네.